저 지금 강동구 리그 뛰고 있어요 다승 1위입니다 오 다승 1위야 자 기대됩니다 파이팅 자 자 곱자 모고 나이스 브로우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안되는데 그렇지 잠깐 상품권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나? 아 오오오 하하하하 아 이렇게 앉아만 해야 해 완전 안구방이야 이게 이기는 게 쉬는 거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